언론을 통해서 부장님이 UNK 후계자라는 거 알려질 때까지 부장님 늘 옳은 일만 하던 사람이에요. 그런 사람이 저 때문에 부장님답지 않은 일 하는 것 저는 싫어요. 나는. 저 능력 있는 인재라고 하셨잖아요. 저 진짜 뭐든 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그냥 가끔 솔직하게만 할 수 있게 해 주세요. 지금 이 순간을 두 번째 살고 있는 사람은 우리 둘뿐이니까 아무한테도 할 수 없는 이야기 부장님한테는 털어놓을 수 있게. 아버지가 용돈을 주실 때 파라나티를 그래서 줬다고 하지 않았어요? 감사합니다. 좀 더 궁금해. 감사합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